인도의 영원한 지도자 인도의 영원한 지도자 이름 여러분 아세요? 간디죠 이 간디라는 분이 젊었을 때 영국에 가서 온갖 그 차별과 편견과 냉대를 견디면서 어려운 유학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학생활을 하다가 우연찮게 그 성경책을 발견하고 그 성경책을 읽게 되었어요 그런데 성경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이 간디의 마음에는 참으로 많은 깨달음과 은혜를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그 산 위에서 말씀하신 산상승훈의 말씀이 그에 큰 감명을 주었다고 합니다 이 은혜를 받으니까 이 간디의 마음에는요 나도 내 인생을 한번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결심을 하고 그 영국에 있는 그 교회의 문을 두드렸다고 합니다 그러나 당시 인도의 그런 형편은 어떠했습니까? 바로 영국의 식민지로서 인도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인도라는 것은 미개한 나라였고 이로 인해서 심한 인종차별을 받았던 그런 나라였기 때문에 그 나라의 시민이었던 이 간디 역시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바치려고 교회의 문을 두드렸지만 그의 결심은 빛을 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찾아다니면서 좀 예수를 어떻게 하면 잘 믿을 수 있는지 좀 도와주세요 하면서 문을 두드렸지만 이 간디의 두드림에 그 문을 여는 교회가 없었고 막상 들어가면 그 사람들의 그 차별으로 인해서 쫓겨나기 일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교회를 쫓겨나면서 간디는 딱 한마디를 하고서 기독교에 대한 신앙을 버린 채 교회를 떠났다고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존경하지만 그리스도인은 경멸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사랑이 가장 많아야 할 곳은 어느 곳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 곳이 있겠죠 근데 저는요 가장 많은 사랑이 있어야 할 곳은 바로 교회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사랑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어야 할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요 이 사랑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성품을 가장 잘 보여주는 그런 품성과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에 가장 확실하게 나타난 그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 받은 그런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며 그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그 어느 곳보다 사랑이 많아야 되고 그리스도인은 그 누구보다도 사랑을 많이 가진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의하시나요? 그런데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식과는 다르게 사람들이 자신의 습성에 따라 자연스럽게 남을 대할 때 하는 말과 남을 대할 때 하는 행동을 보면 그 모습에는요 그 상대의 그 겉모습에 따라서 보이지 않으면서도 아주 교묘하게 행해지는 벌어지는 그 차별의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야구부는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을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야구부는요 믿음의 형제와 자매인 모든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로서 다른 사람을 딸 때 그 사람의 그 외적인 모습에 의해서 사람을 차별하지 마라고 우리에게 명령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야구부가 말하는 그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라는 것은요 이 예수님은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일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라는 것 그런데 그 분이 부자뿐만 아니라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동일하게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의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도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 이러한 위대한 사육을 이루신 예수님을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최고의 높은 자리에 오셔서 영광의 주가 되셨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을 말하는 것이에요 야구부는 영광의 주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셨어요 사람들을 향해서 아 쟤는 가난하니까 쟤는 힘이 없으니까 쟤는 좀 못생겼으니까 쟤는 돈이 없으니까 쟤는 배움이 없으니까 하는 그런 온갖 이유를 가지고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셨는데 하모님의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어요 하는 그 그리스도인들이 사람의 외적인 모습을 보고 차별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합당한 모습과 행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음에 세 가지의 이유를 들면서 사람들 특히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가난한 자들을 차별하지 말라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차별은 하나님의 그 창조를 무시하는 죄이기 때문에 차별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을 읽겠습니다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또 최초의 그 인간인 바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실 때 동일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를 하셨어요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든 이들 남자와 여자는 차등이 있어요 없어요? 차등이 없고 동등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나의 혈통이 이렇고 나는 어떤 출신이고 나의 학력이 다 이 정도야 라는 그 이유들로 아 나는 저 사람보다 좀 낮고 나는 좀 저 사람보다 우월하고 난 저 사람보다 더 높은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그 주장은요 완전히 잘못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4절에서 첫 번째로 말하는 그 차별하다 말에는요 분리시키다 라는 의미와 함께 의심한다 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가 있다고요? 분리하다 라는 의미와 동시에 뭐요? 의심하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동등한 사람들을 만들었는데 사람의 외모로 보면서 그걸 차별하는 것은 뭐냐면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의 섭리를 의심하고 거부하는 악한 일이라는 거예요 다음으로 생각하다라는 말은요 이미 이의 득실을 다 따져본 거예요 따져보고 결정된 그 생각을 의미하는데 사람들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그 말씀에 어긋난 그런 동기와 생각을 가지고요 다른 사람들을 차별하며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야구부서 4장 12주를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이 구절을 보면요 야구부는요 누구만이 진정한 그 판단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말씀을 하나요? 단일 목사요? 안수의 집사님이요? 누군가요? 오직 한 분 바로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그 자체는요 바로 하나님의 그 권위를 무시하는 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야구부는요 그리스의 일상에서 특히 다른 것도 아닌 바로 회당 오늘날을 말하면 어디예요? 바로 우리가 있는 교회에서 이런 차별을 하지 말라고 하고 있어요 예전과 마찬가지로 오늘날의 그 교회에서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느끼는 그 차별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부한자와 가난한자의 그 차별이 여전히 이 교회 안에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1994년 한국의 한 대형 교회에서요 장로 장립을 위해서 성도들의 투표가 있었습니다 그 후보들은요 목회자 여러 목사님들 각 교구의 목사님들께서 아 뭐 신앙적인 인민이나 출석이나 11조 생활이나 인격이나 영적인 성숙이나 그것을 다 종합해서 추천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후보들 중에서는 경찰서장 집사가 있었고 경찰청에 있던 간부 출신의 그 집사님이 있었고 사업가에 의해서 부자인 그런 집사님이 있었고 정치가인 그 집사님이 있었고 그리고 가난하고 평범한 그 집사님 등 다양한 그 집사님들 그 후보에 올라와 있게 되었습니다 다문 잔인 목사님이요 투표 전에 이런 후보들이 과연 우리 교회 장로로서 합당한 자격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묻는 시간이 있었는데 어느 한 그 외과병원의 그 원장인 그 집사가 손을 들던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였어요 아 목사님 이들 중에는요 자격이 없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장로는요 교회가 재정이 어려울 때요 그냥 엄청난 헌금을 딱 낼 수 있을 정도의 재력이 있어야 되고요 교회가 어려울 때에 교회를 도울 수 있는 그 사회적인 그런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후보들 중에 한 사람은요 그런 능력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말했던 이유는요 이러한 조건들은 어때요? 그 당시에 바로 당시에 장로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조건들이었어요 그렇죠? 우리도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당님 목사님께서는 이와 같은 대답을 하셨어요 집사님 장로는요 장로는요 교회의 일꾼입니다 교회의 일꾼은요 돈이나 권력이 있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교위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성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성경이 말하는 참당 일꾼의 모습입니다 이 말을 들은 그 집사님은요 말없이 조용히 자기 자리로 되돌아갔다고 합니다 어쩌면 오늘날에도요 교회에서 그 재직을 세울 때요 여전히 그 재력과 사회적인 권력을 기준으로 삼아 그것을 우선순위로 하는 그런 교회가 여전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전히요 돈이 없고 못 배우면 안수집사나 장로도 못 된다는 그런 소리를 농단 삼아 하는 그런 분들을 우리는 종종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외적인 조건을 보고 미리 판단하여서 사람을 차별하는 모습에 대해서 내가 보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신다고 그러셨나요? 아주 단호하게 얘기하죠 악한 것이야 죄야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리스인들도 이 가난한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요 차별은 하나님의 그 권위를 멸시하는 죄이기 때문에 차별하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제가 5절을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여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예전에 제가 다니던 교회 어떤 집사님께서요 지금은 한국에서는 없어졌지만 한국의 노동당이라는 정당이 있었는데 그 노동당을 지지하는 그런 분이 계셨어요 어느 날 이 그분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하셨어요 아 목사님 제가 성경에서 본 예수님은요 진짜 가난한 자들만을 사랑하시는 그런 주님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정치하는 이 노동당이야말로 바로 성경적인 그런 정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우리가 오늘 본문의 오전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인다면요 예수님은요 가난한 자들만을 특별히 편애하시는 분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전체로 살펴보면요 예수님은요 가난하기 때문에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분도 아니고 우리가 부자이기 때문에 우리를 더 사랑하는 분도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1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는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는 누구예요? 부자이든 가난한 자이든 상관없이 어떠한 자? 주님의 말씀을 풀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를 누가 사랑하세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예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성경에서나 오늘 본문에서 부자에 비해 가난한 자의 그 차별을 언급하는 것은 뭐냐면 이러한 차별이 예전이나 오늘날이나 우리의 상 가운데서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차별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고 5절을 보면요 야구보는요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여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많은 경우예요 많은 경우 모든 경우가 아니라 많은 경우에 부자는요 하나님보다 자신이 가진 그 돈과 그 힘을 의지하는 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요 딱 보면 부자들이 천국에 대한 그 소망을 가지신 분을 많이 찾을 수가 없고 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 온전한 삶을 살아야 되어야 되는지 그런 이유를 갖고 있는 분이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가난한 자들은 어때요? 자신이 의지할 수 있는 뭔가 무엇인가 전혀 없기 때문에요 자신과 같이 똑같이 가난하고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영광해 주신 주가 되신 그 예수님을 그들은 의지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모습 속에서요 작은 것 하나까지라도 내가 주님 뜻대로 행하려고 노력하고 행하고 또 행하다가 될 잘못한 부분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 하나님의 그 의극률을 구하면서 나아가니 하나님 보시기에 그 사람들 모습은 어떨까요? 제가 봐도요 너무나도 예쁠 것 같아요 고린도 후서 8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여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여하게 하려 하십니다 야구보는 이런 이유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부한 자들보다 가난한 자를 택하여서 믿음의 그 부여한 자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또한 야구보는요 심령이 가난하지만 반면에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믿음의 부여한 자들을요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주도권으로 택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그런 자녀가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누구의 것이다? 그들의 것임이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부한 사람들 중에서요 사람들을 보면 오늘 성경에서 나온 것처럼 돈으로 권력을 사서 6절에서 같이 가난하고 힘이 없는 연약한 자들을 아주 무자비하게 착취하는 것은 물론 자신들의 그 힘을 교묘하게 이용하여서 불법을 합법으로 만들고 자신에게 반하는 자가 있든지 자신에게 어떤 권위에 도전하는 자가 있으면 그들을 법정으로 끌고 가서 완전히 짓밟아 버리는 자들이 이 세상의 부자들의 모습에는 많다라는 거예요 야구보는요 우리들에게 아니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오인이라는 사람들의 교회에 3절에서처럼 그 더러운 옷을 입고 온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야 너 뭐 아무데나 서 있든지 알든지 야 안들라면 그냥 내 발 밑에 앉아 라고 하면서 멸시하고 창피를 주는 반면에 부유한 사람이 오면 어이구 잘 오셨어요 참으로 잘 오셨어요 하면서 온갖 환대를 하는 것은 영광의 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들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면요 가난한 자들을 멸시하고 부한자를 선대하는 것은 가난한 자들을 지으신 그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리스오인이라면 가난한 자들일지라도 그들을 지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깨달고 가난한 자들을 환대하고 도와주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런 모습이 돼 있어 바우드의 골로세서 3장 23절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여 죽게 하듯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며 우리가 그 교회에서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요 그 죽게 하듯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그런 분 비록 가난할지라도 못 배울지라도 그런 분을 대할 때 죽게 하듯 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세 번째로 차별은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죄이기 때문에 차별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우리 8절과 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제하래라 성경을 창생에서부터 요한계식을 쭉 보더라도요 이 이웃사랑에 대한 것은요 구약서부터 시작까지 꾸준히 나오는 하나님의 그런 명령이에요 구약에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웃은 누구였습니까 바로 자기 동료인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들 뿐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어떠세요 우리가 만나는 그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이웃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심지어는 누가복음 10장 30절부터 36절에 나오는 그 외국인인 자기 동족이 아닌 외국인 강도 만난 사마리아인도 이웃이라고 말씀하셨고요 마태복음 5장 44절에 나오는 그 원수도 우리의 이웃의 그 범위에 포함을 시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22장 38절부터 40절에서 보면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같은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 두 개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인이라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뭐냐면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이 말씀하시는 그 예언과 가르침이 어디에서 또 나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말씀에서 나온 것이라는 거예요 또한 바울도 갈라디아스 5장 14절에서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이용하시면서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라고 재차 거듭하여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하지만 실제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면요 이웃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조금 낮은 수준으로 여기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리고 이웃에 대한 그 사랑에 대한 그 정의를요 자신의 입맛에 맞게 좀 변질시키면서 행하는 그런 모습이 사실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요 어떤 분이 그래요 예수님께서 누가 보면 6장 3절에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나는 좀 나에게 유익이 되는 거 좋은 대접을 받기를 원해 그러니까 나에게 이웃은 부한 사람이야 하면서 부한 사람을 자기 이웃으로 생각하고 아주 극진히 대접하고 아유 저 사람 가진 거 없는데 나에게 유익이 돼있지 못하니까 나는 유익이 없는 거 그 원치 않으니까 저 사람 내 이웃이 아니야 하면서 그 사람을 무시하는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에 대해 야고보는요 10절과 11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가늠하지 말란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 즉 내가 비록 가늠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십개의 명 같은 아주 중요한 율법을 다 지켰더라도 하나님의 그 최고의 법인 그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하라는 그런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요 이런 것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그 전체 뜻을 거역하는 그 죄가 된다라는 거예요 좀 더 쉽게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 건강 좋아하시죠? 건강 제 아내도 건강을 위해서 살을 자꾸 빼라고 하고 다이어트를 어떻게 해야 되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건강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분이요? 건강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지식과 건강을 하기 위한 그 모든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해요 그런데요 이렇게 건강을 위해서 모든 힘과 열정과 모든 것을 다 쏟아부신 그 사람이 자의든 뭐 실수든 소량의 독을 먹게 된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병이 들거나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요 세상에서 가난하고 못 빼고 연약하여서 그 존재감이 전혀 없는 그런 우리의 이웃이라 할지라도요 그를 사랑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차별하는 그런 죄를 짓게 되면요 그것이 어떻게 돼요? 우리의 영을 병들게 만들고 우리의 영을 죽게 만드는 그런 요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에 의하면요 우리 안에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다고 했어요 100% 하나님께 가는 사람이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우리 안에 마음은요 나눠진 마음이에요 그래서 반쪽은 반쪽이라도 있으면 감사하죠 하여튼 하나님께 있는 마음 말고 세상에 향해 있는 그 마음이에요 이 차별이라는 마음이 있으면 그 차별이라는 죄가 그 마음에 들어가요 그럼 죄가 어떻게 돼요? 커지죠 장성이에요 그래서 그 죄가 장성하면 결국 어떻게 된다고 얘기했어요? 사망을 낳는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 차별이라는 죄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결국 우리의 영을 병들게 만들고 죽게 만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야구보는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웃사랑에 대해서요 뭐 옷이든 뭐 인정이든 뭐 사회적 지위든 경제적 능력이든 뭐 성별이든 그 어떤 근거로라도 사람을 차별하지 말고 오히려 이웃을 네모가 같이 사랑하는 그리스오인들이 되십시오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야구보는 오늘의 말씀을 통했어요 첫 번째로 차별은 하나님의 창조를 무시하는 죄이기 때문에 차별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고 두 번째로 차별은 하나님의 권위를 멸시하는 죄이기 때문에 차별을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차별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죄이기 때문에 차별하지 말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도리어 12절에서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을 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유의 율법이라는 것은 뭐냐면 25절에서 그리스의 그 복음을 의미하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과 같은 그 의미대로요 복음의 말하는 대로 실천하며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자신들이 가진 그 율법으로 자신들이 의롭게 될 수도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그들은 믿고 그렇게 살아갔어요 하지만 그들이 율법을 가지고 살면 살수록 어떤 결과가 있었나요? 자유를 얻히는커녕요 항상 완벽하게 수백 개의 계명이 되는 그것을 완벽하게 지키지 못해 나는 언젠가는 율법으로 정제를 받아서 구원에서 제외될 수 있을 거야 나는 그 두려움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리스의는 어때요? 더 이상 이런 모세의 율법이 아닌 그 모세의 율법을 완성시킨 바로 예수 그리스를 통하여서 우리는요 구원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처럼 구원을 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그리스인으로서 자유의 율법인 그리스의 복음으로 날마다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그 뜻대로 따라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7절에 국률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국률이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라고 말씀하셨고요 만약에 국률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요 13절의 말씀과 국률 없는 그 심판을 주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에서 35절을 보면요 1만 달란트를 가진 빚을 가진 자의 그 비유가 나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어느 날 어떤 임금이요 자신의 그 종들을 불러서 결산을 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산 장부를 딱 보니까 어떤 종이 한 종이 1만 달란트를 빚지고서 아직 갚지 않은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신화를 드리고 야 저자를 빨리 내 앞으로 데리고 와! 라고 명령을 해서 그를 데리고 왔다고 합니다 그러자 왕은요 그 종에게 너 왜 지금까지 1만 달란트를 아직 갚지도 않았어 너 이것을 갚기 있어 네가 가진 너의 아내 자식들 그리고 네가 가진 전부를 팔아서 빨리 당장 빚을 갚아! 라고 명령을 했대요 그러자 종은요 왕에게 무릎을 꿇고 엎드렸어 아 임금님 조금만 좀 참아주세요 그러면 다 갚아드리겠습니다 라고 아주 간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왕은요 그를 불쌍히 이어서 빚을 모두 면제해 주고 그래 내가 그걸 모두 탕감해 줄게 그냥 집으로 돌아가라고 했대요 그러자 그 종은 그 왕국에서 나가 집에 가는 도중에 자기에게 1백 대나리온을 빚진 동료를 만나게 되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 자신이 빚진 자를 만나자마자 그냥 멱살을 잃고 야 너 왜 내 돈을 왜 안 갚아? 그러면서 당장 내놔! 라고 따졌대요 그러고 나서 그가 가진 것이 없다고 하자 그의 그를 옥에 가둬서 네가 빚을 다 갚지 않으면 내가 널 풀어주지 않겠어 라고 하면서 그런 악을 행했다고 합니다 다른 동료 그 종들이요 그 1만 달란트를 빚진 자가 했던 그 행위를 보고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어요 왕에게 가서 다 일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은 왕이 화가 나서 그 종을 불렀대요 네 이놈! 내가 간청하기에 너의 빚 1만 달란트를 내가 면제해 주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동료가 간청할 때에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의 빚을 탕감해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라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그 왕은요 1만 달란트의 빚을 다 갚을 때까지 그 종을 가두어 두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바로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날에 우리의 그 믿음을 결산하는 그 결산의 장면을 비유한 그런 말씀이 있죠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우리는 원죄로 인해서요 그냥 냅둬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원죄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어떤 죄가 있어요? 다 험하다 지은 죄 끊이지 않고 반복되는 그런 죄가 있어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옆에 뿐이요 여러분에게 잘못을 한두 번 하면 어때요? 용서해 줄 수 있죠 그런데 계속적으로 똑같은 짓을 계속한다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에게는 어떤 마음이 들어요? 저 괘씸한 사람입니다 괘씸죄가 적용이 돼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게 괘씸죄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요 우리의 그런 원죄뿐만 아니라 우리가 행한 그 죄악과 더불어 괘씸죄까지 얻어서요 결코 용서받을 수 없고 그 죄로 인하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다라고요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 지은 죄에 따라서 우리를 책망하지도 않으시고 심판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지은 그 모든 죄를 용서한 받을 수 있게 하셨고 또한 구원을 얻어 영원한 그런 생명을 얻는 축복을 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요 오늘 야구부가 말하는 국률이 심판을 이긴 그런 대표적인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요 그 차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준에 따라 사람을 구분하고 차별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과 권위와 그 주권을 거부하고 멸시하고 반역하는 큰 죄를 짓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받은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요 세상의 기준으로 있어 사람을 차별하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요 추워도 단 한 번이라도 단 하나라도 작은 것 하나라도 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해서 마지막 때에요 우리가 행한 대로 그 갚으시는 하나님의 그 극률과 사랑이 넘치는 것 그런 축복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